제가 언제쯤 까먹어 먹으면 좋겠네 그리고 늦은 시끄러움이 있었는데 우리는 어릴때는 너무 많이 들림 그런가? 또는 엄마가 인간이 없는데 엄마가 인간이 없어서 엄마가 인간을 위해 또는 엄마가 인간을 위해 엄마가 인간을 위해 엄마가 인간을 위해 이름이야? 까마귀 이름? 네 까마귀 이름 안녕하세요 저도요 저거는 뭐야? 이게 계단이야 이게 계단이야? 천천히 가 하나씩 하나씩 가도 돼 나유라 그렇지? 나중에 위에서 놀고 있으면 내가 밑에 다 끌고 오든지 아니야 뭐 그냥 조금 걷는데도 응 많이 걷나? 조금이 아닐 수도 있다 빨리 차 끌고 와 그러면 아니 내가 머리 가면 줄게 내가 차 끌고 와 그래? 응 차 끌고 와 차 끌고 갈까? 그런가? 차 끌고 갈까? 응 차 다 끌고 가는 거 같아 가서 몇 킬로우리만 보아 와 역광이다 근데 나 여기 어디야? 바다 보러 구경 왔어 응 엄마 빌려 왔잖아 우와 코코야 좀 있어봐 응 어디 가고 있어요? 우와 멋있다 응 지금 우리가 바다를 보러 가는 거예요? 뭐야 내가 알아서 돈이 없었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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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왜 바다를 봐 우와 사iono 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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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figure 바다 보여? 바다 보여? 바다 보여요? 우와 우와 으다 ということで 바다 보이다 대교 의상 내려? 여기 위에 그쪽 보이는 방향 쪽에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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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커 아이씨 엄청 커 대화가 한구나 이게 막대의 일부러 어? 이게 뭐야? 정말 차갑다 우와 예쁜게 많다 정말 차갑다 저기 한 번 앉아볼래? 우와 바다가 보이나요? 바다 볼 점수 없는 것 같은데? 무서운 것 같은데? 아니에요? 손에 들고 있는 건 뭐예요? 여기 전망대 전망대 그거예요 그게 뭐죠? 전망대 전망대 마그넷 울산대교 전망대 마그넷 전망대 전망대 저희 어디예요? 전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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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요? 네 이건 뭐예요? 네 마그넷 저기 뭐야 거기서 전망대 전망대 참치 참치 준비 우와 맛있겠다 나 여기 생크림 먼저 먹을 거야 맛있어? 네 맛있어? 네 전망대에 맛있어요? 네 자 왜? 왜? 자 한 번 더? 네 와 바닷가 한눈에 보이네 우와 나이가 뭐 보고 있어요? 바다보고 있어요? 네 바다를 보고 있어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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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